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 아버지 기독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온 모든 선거들의 가정만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가문을 만드셨습니다.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 가정만이 아니라 만물에게까지 고아와 객과 또 과부들과 또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까지 나누어주고 보태줄 수 있는 저희 모든 메이커 나린장으로 계시고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하여 주소서. 주님께 모든 것으로 인정합니다.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 흘러주소서. 우리 속에서 그린 너의 사랑이 싹 트서고 흘러시 흘러흘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지급이 되어지만 은혜를 나누어주고 주소서. 감사합니다. 주께 영원히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